정월이라 그 다음에 정월이라 들어갈게요 정월이라 15일에 시작 정월이라 15일에 정월이라 15일에 정월이라 15일에 정월하는 소년들아 정월하는 소년들아 방월도 하려니와 방월도 하려니와 부모 봉양 생각세라 부모 봉양 생각세라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내 친구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내 친구 일조남군이 내가 내건건이지 일조남군이 내가 내건건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건건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건건이지 정월이라 하고 숨쉬고 15일에 하고 숨쉬고 망월하는 하고 숨쉬고 소년들아 하고 숨쉬고 망월도 하고 숨쉬고 하련이와 하고 숨쉬고 부모 봉양 하고 쉬고 생각세라 하시고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내 친구 일조남군이 내가 하고 쉬고 내건건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하고 또 쉬고 내건건건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조금 길게 나갈게요 정월이라 15일에 망월하는 소년들아 여기까지 시작 정월이라 15일에 망월하는 소년들아 방월도 하련이와 부모 봉양 생각세라 여기까지 방월도 하련이와 부모 봉양 생각세라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내 친구 일조남군이 일조남군이 내가 내건건이지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내 친구 일조남군이 내가 내건건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건건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건건이지 네 그러면 청사부터 공까지 내가 이렇게 좀 올려서 할게요 시작 내가 나를 올려 pass 내가 나를 올려 아니면 심양단 건너와서 영화분에 심어떠 하초 삼색도와 삐여 이 신부 저 신부 삼자리 내 신부 일조나 구이게가 내 건 건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 건 건이지 정월이라 15일에 망원하는 소년들아 방원로 하련이와 부모 봉향 생각 세라 이 신부 저 신부 삼자리 내 신부 일조나 구이게가 내 건 건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 건 건이지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달거리 정월달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2월이라부터 들어갈게요.